오늘 우리 빌리포스 2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내려놓겠습니다. 우리 19절 다같이 읽어보십시다. 내가 디모델을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중안해서 바라면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의를 받으려 하미니. 바울은 빌리포스를 쓸 때 로마 감옥에 갇혀서 복력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나 마게도니아에 있는 빌리포 교인들이 에바브라 디도라는 목사에게 헌금을 거두어서 바울에게 보내 왔습니다. 바울은 굉장한 감동을 입었죠. 그 많은 교회, 아가야 지역에 있는 교회나 마게도니아에 있는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있는데 그 중에도 특별히 마게도니아의 빌리포 교인들은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얼마나 고생하는가 근심을 해서 바울을 위해서 기도할 뿐 아니라 헌금을 모아서 그 당시에는 자동차가 없으니까 수륙 수천리를 걸어서 그 돈을 가지고 바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그 빌리포 교인들에 대해서 굉장한 마음의 감동을 느끼고 사랑을 실감했습니다. 사랑이란 것은 증명되어야지 말로만 해서는 알 수가 없죠. 정치가들이 여러분 국회의원 나올 때나 대통령 나오면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지역구 여러분, 사랑이란 말을 하는데 그건 하나의 휴식에 불과하지 진짜 사랑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진짜 사랑이란 희생을 해서 봉사함으로만 위야마 증명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증명되지 않은 사랑은 헛된 사랑이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거기까지만 해서는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의 사랑의 증명인 것은 독생자를 주셨으니 주심으로 사랑이 증명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사랑하셨다. 그냥 그 말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증명되어야지. 그 증명이 뭡니까? 몸을 찢고 피를 흘려 목숨을 내어주셨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사랑은 증명된 사랑이 되었습니다. 다른 종교는 교훈을 가르치고 진리를 가르치다고 말합니다. 수양과 도덕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증명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세계의 온갖 성년 군자들 보십시오. 위대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큰 진리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준 적이 없습니다.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역사상 사랑을 증명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죠. 아버지가 아들 주셨고 아들이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돌아가시는데 이 삶도 사랑을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도 많고 철학도 많고 윤리와 도덕적인 교훈도 많지만 구원은 사랑의 손길 밖에는 없습니다. 사랑을 통하지 않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마게도니아 교회가 바울을 사랑하는 이유가 그가 가장 공궁에 취했을 때 감옥에서 고생할 때였습니다. 돈이 있어야 옷이라도 좀 따뜻하게 사입고 사식이라도 좀 들어보내고 좀 편안하게 지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게도니아 빌리포 교인들이 그의 목사인 에바브라 디도를 통해서 수륙수철이 멀다지 않고 바울에게 흥금을 보내주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굉장히 감동을 한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바울은 곧장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이오 제자인 디모데를 보내어서 디모데가 바울의 사정도 알려주고 또 빌리포 성도들의 사정도 바울에게 듣고 알려주기를 원해서 디모데를 보내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디모델은 바울의 가장 사랑하는 분신과 같은 제자입니다. 영적인 자식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직접 못 가니까 자기의 분신과 같은 디모델을 빌리포 교회에 보낸다는 것은 굉장한 배려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빌리포 교인들에게 바울이 그만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뭐 집사 한 사람 보낸 것도 아니고 장로 한 사람 보낸 것도 아니고 저 말단 주의 종 한 사람 보낸 것도 아닙니다. 가장 바울 선생의 오른팔 같은 디모델을 속히 그들에게 보내기를 원한다 했습니다. 그것도 자기 마음대로 보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주님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아무리 사람이 자기를 계획할지라도 발걸음을 옮기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발걸음을 옮기지 않으시면 사람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발걸음을 옮겨주셔야죠. 이런 계획은 사람이 계시도 성취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디모델을 보내고 싶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주님 안에서 속히 디모델을 보내어서 빌리포 교회의 사정도 알고 바울의 사정도 알려주고 안일을 얻게 하리며 우리 사랑하는 사람이 멀리 길 떠나면 그 사람이 잘 도착했는지 평안한지 사정을 꼭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보낸 사람의 마음이 편안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를 외국 유학 보내고 나면 유학을 가서 잘 안주했는지 어떻게 있을 곳을 마련했는지 이식주 문제가 편안한지 건강한지 한국인 부모들은 마음속에 그것을 꼭 알아보고 싶어 합니다. 왜냐? 알아보면 마음에 위안을 받고 편안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식들은 유학을 떠나서 쭉 타고 떠나가서 큰 변이 없는 이상은 집에 연락하지 않습니다. 일이 바빠서 연락할 시간이 없다고 그렇게 하겠지만 부모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자식 보내놓고 난 다음에 자식이 어떻게 되는지 굉장히 안부가 궁금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곳에 자식을 보냈던지 소식이 없거들랑 편안한 줄 아십시오. 편안하면 소식 안전해요. 어려워져야 기체 후 망강하시며 편안하십니까? 돈 보내주십시오. 어려우면 반드시 부모에게 연락하지요. 어려움이 없으면 연락 안 합니다. 연락 안 하면 편안한 줄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바울 선생은 빌리포 교인들의 사정을 알모로 마음의 편 감옥에 있어도 자 빌리포 교회의 교인들이 핍박을 당하지 않은지 혹은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지 근실한 신앙을 갖고 있는지 늘 마음에 불안하거든요. 그 사정을 알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진실로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 수아시아 일대에 아가야 지국 마게도니아 일대에 나가서 복음을 전가하면서도 항상 마음에 눌렸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식이 많은 부모는 늘 걱정하는 것처럼 가지 많은 나무가 바람 잘날 없는 것처럼 모든 교회에 대해서 염려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굳건하게 섰는지 핍박으로 무너지는지 내분이 없는지 늘 마음에 바울은 염려했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것이 목자의 마음입니다. 교회 목회를 하고 있으면 교회에 대해서 끊임없이 마음이 눌리는 것입니다. 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나 그러나 성도들의 사정과 교회의 사정을 꼭 알고 싶어 하거든요. 저도 해외여행 가면 매일 교회에 접촉하고 연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내가 없을 동안에 편안한지 안한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비서실을 통해서 팩스를 매일 같이 보냅니다. 한국의 뉴스도 변화하고 우리 교회 사정을 늘 전달해서 교회가 편안한지 안한지 알아야 마음이 편안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혹시 교회에서 무슨 일이 생기지 않느냐 혹시 성도들에 무슨 어려운 일이 있는가 마음이 편안하지 않습니다. 눌리거든요. 바울의 사정은 그런 목자의 진실한 마음의 사정을 말해준 것입니다. 20절요.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바울과 뜻을 같이해서 빌리프 교회를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는 자가 디모데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많은 제자가 있었어요. 그러나 많은 제자들이 별로 빌리프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빌리프 교회가 잘 되든 못 되든 깊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디모데만은 바울 선생님과 뜻을 같이하여 빌리프 교회의 사정에 대해서 깊이 관심을 기울이고 기도하고 그들을 돌보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님이 그렇게 많은 제자가 있어도 바울과 뜻을 같이해서 빌리프 에 대한 끊임없는 마음의 부담과 짐을 가지는 사람은 디모데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뜻을 같이한다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함께 짐을 나누어주고 함께 뜻을 같이 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이 있어도 뜻을 같이 하냐고 각각 자기의 개인적인 욕망만 가지고 달려가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뜻이 하나로 합쳐진 다는 것은 그만큼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21절 저희가 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보십시오. 바울이 많은 제자가 있어도 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한다. 주의 종들인데도 불구하고 먼저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형편과 사정을 먼저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일을 중심으로 먼저 생각해야 성경에도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러는데 사람들이 여러분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먼저 구하는 겁니다. 자기가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 중요하면 자기를 먼저 구하게 되죠. 예수의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를 먼저 구해야 되는데 말은 그렇게 하지만 딱 선택에 부딪히게 되면 자기를 먼저 구할 때가 많습니다. 바울 선생님이 데리고 있는 제자들 중에도 빌립보로 가라가면 로마에서 빌립보로 가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거리도 엄청나게 멀고 여행도 힘들지만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의 안일과 평안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의 사업을 할 때 여러분 주의 종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고 유의해야 될 것이 그것입니다. 주의 종이 자기의 지위나 명예나 안의나 권세나 쾌락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을 주의 종으로 세워놓으면 교인들의 깍대기 베낍니다. 그냥 늘 월급 많이 올려달라고 신방 할 때 돈 달라고 금압 달라고 여러가지 자기의 이익을 추구합니다. 자기를 먼저 구하기 주의 종이 아닌 것 아닙니다. 예수 안 믿는 것 아닙니다. 주의 사업 안 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나 성도가 자기의 안일을 먼저 구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양물 일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자꾸 희생을 합니다. 자기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시간을 내어주고 몸을 내어주고 물질을 내어주고 희생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희생을 하는 사람은 정말 좋은 목자가 될 수 있는데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기를 원하지 않으냐고 조금 더 자기에게 손해보는 일은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것은 자기 유익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많은 주의 종들이 이 땅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익을 먼저 추구하고 하나님의 교회와 양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발전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발전하려면 자기를 희생해야 발전하지 자기 희생하지 않고 그대로 있어서 교회 발전한 법이 없어요. 사람들은 대교회주의라고 큰 교회를 목해하는 사람들을 욕을 많이 합니다. 대교회주의 합력권 여러분 대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 희생하지 않고 대교회를 절대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왜? 양무리가 따라와줘야죠. 저 사람 자기 욕심만 채우고 자기만 위해서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양무리들이 따라옵니까? 교회라는 것은 강제성이 없습니다. 여기에 검찰도 없고 경찰도 없습니다. 강제성이 전혀 없어요. 교인들이 자발적으로 나오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볼 때 저 목사는 자기 유익을 구하고 자기 욕심만 챙기는 사람이다. 우리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이다. 그걸 알면 교회에 나올 택이 없어요. 그러나 교인들이 볼 때 저 목사는 정말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내어주는 사람이다.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되면 존경하고 따라오게 되는 거죠. 큰 교회가 무조건하고 큰 교회가 되지 않아요. 나는 큰 교회를 세웠다고 해서 욕을 너무나 많이 얻어먹고 약간만 하면 금방지다 큰 교회 세운 것이 죄인처럼 지급하는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너도 한번 세워보라 큰 교회 왜 너는 못 세워놓고 난 다음 남부로 자꾸 욕만 하느냐 정말 큰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여러분 희생을 하지 않고 큰 교회를 세우지 못해요. 남보다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남보다 더 많이 공부해야 되고 남보다 더 많이 뛰어야 되고 남보다 더 많이 사랑해야 돼요. 나는 근래에도 와서 나를 굉장히 욕하는 한 사람을 보니까 그 사람은 자기 할 것 다 취하더군요. 자기는 6년 만에 안신현이라고 해서 7년 한 해 동안에는 자기 가족들 다 데리고 미국과 구라파에 가서 다 여행하고 돌아오고 하라고요. 그러고 1년에 한 분씩은 휴가라고 해서 한 보름씩 휴가 가서 쉬고 그러고 와서 편안하게 목회하면서 글을 쓸 때마다 내보고 욕을 해요. 대교회 목사라고 금방지다고 대교회 주인은 포기시켜야 된다고 큰 교회는 못 들어야 된다고 그래서 어떤 데 그 사람을 보고 난 다음 제가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는 47년간 목회하면서 안신현을 1년도 가지고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주의를 비면서 휴가를 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저 사람 자꾸 날 보고 욕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하늘 날아오면 큰 휴가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억울하게 생하지 말아라. 여러분 큰 교회라는 것은 그냥 앉아서 편안히 있으면서 큰 교회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신령한 사람 된다. 하나님은 신령한 양식을 구합니다. 풀은 언젠지 뵐 수 있어요. 돌멩이는 언젠지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철을 캐려면 좀 더 깊이 파고들어야 되고 동은 더 깊이 팔아야 되고 금은 더 깊이 땅을 파고들어야 되고 다이아몬드는 더 깊이 파고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더 많은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말씀을 파헤치지 않고는 주의 진리의 말씀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돌처럼 주의 말씀이 주어지나요? 그리고 귀하고 값진 말씀으로 전가하지 않은데 양들이 와서 말씀을 듣나요? 그냥 세상으로 듣던 이야기 하는 사람 설교 누가 들으려고 하나요? 하나님의 보화를 캐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부러짓고 문을 두들기고 찾고 또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보화를 주시고 교회 와서 설교 들을 때 야인의 보배를 받았다. 참 기쁘고 즐겁다. 그래야 교회 나오지. 안그럼 누가 교회 나와요? 교회는 내가 나와서 한 시간 설교 듣는 동안에 마음의 큰 기쁨을 느끼고 가치를 느끼고 잔치상에 참여한 것 같고 유익을 느껴야 교회 오는 것이지. 그냥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린다고 해서 교회를 오나요? 안 오죠.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이든지 그 나라와 그 애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을 해야 주의 나라가 왕성해지니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은 왕성해지잖아요. 바울 선생과 디모데가 그렇게 소아시아 일대 마게도니아 일대 아가야 일대 복음을 전할 수 있은 것은 자기를 희생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편안하게 목회하지 않냐고 나가서 희생을 하고 고생을 하고 목숨을 내어 바치고 충성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 복음이 구라파에 전파되고 온 천하에 그리도의 말침이 전가하게 된 것입니다. 희생 없는 열매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22절요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디모데의 연단이란 것은 여러분 디모데의 살아온 시련과 행적인 것입니다. 연단을 통해 봐야 진짜 가짜라요. 그릇도 똑같은 그릇인데 진짜도 있고 가짜가 있습니다. 진짜와 가짜가 뭐가 다릅니까? 진짜와 가짜가 다른 것은 망치로 때려보면 진짜는 안 깨어지나 가짜는 깨어지지 않아요. 진짜는 긁어봐도 색 벗겨지지 않아요. 가짜는 긁으면 벗겨지지 않아요. 진짜는 땡겨봐도 괜찮지만 가짜는 땡기면 찢어지지 않아요. 진짜와 가짜는 시련을 통하면 당장 드러납니다. 친구들도 진짜 친구 가짜 친구 있어요. 좋을 때는 우리 친구 좋다고 늘 곁에 와서 같이 지내도 시험을 당하여 큰 고통에 취하게 되면 가짜 친구는 다 떠나갑니다. 그러나 진짜 친구는 그럴 때 곁에 있어요. 참신앙과 거짓신앙은 연단을 통해서 알려지는 것입니다. 고난이 다가올 때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은 가짜 신앙입니다. 연단을 당해서 고난 당할 때 포기하지 않고 더욱 기도하고 매달리는 신앙은 진짜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 믿습니다 말 자체만 하나님이 듣지 않습니다. 반드시 믿습니다면 좋다. 그러면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 하면 연단을 받아보아라. 전에 어떤 성도가 내게 말하기를 왜 하나님이 나무에 올라가라 올라가라 흔듭니까 믿어라 믿어라 내가 믿었는데 막 왜 시련과 환란을 보냅니까 하나님은 괴짜 하나님이라고 나를 그냥 나무에 올라가라 하더냐면 막 흔들어제낸다고 진짜요 나무에 올라가라 올라가라고 흔드는 것은 진짜 나무를 꽉 잡고 있느냐 안 잡고 있느냐 알아보기 위해서 흔드는 겁니다. 우리가 주를 믿는다고 하면 내 믿은 대로 될지 아닌데 그냥 쉽게 싹 될 줄 하면 큰 오해입니다. 내 믿은 대로 될지 다 하고 난 다음 진짜 믿는지 가짜인지 한 번 하나님이 시험을 해보는 것입니다. 믿고 난 다음에 반드시 어려움이 다가와요. 어려움이 다가가고 난 다음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믿은 대로 될지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믿었는데 왜 환란이 다가옵니까? 믿었는데 왜 시리에 다가옵니까? 하나님도 거짓말이다 포기하라 그러면 너 가짜구나 하나님이 그냥 버린 것입니다. 진짜는 반드시 시험을 통과해야 진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 여러가지 시험과 환란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를 증명할 뿐 아니라 또한 시련을 통해서 강한 믿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연단을 통해야 강한 믿음이 되지 연단 없이는 강한 믿음이 안 돼요. 물론 여러분 설날 다 가족들이 모이고 지방도 내려가니까 교회 오기 힘들죠. 그러나 인 설날에 교회 꼭 가야 되겠다고 선택하는 것은 믿음이 강한 사람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연단을 받아서 믿음이 강해진 사람이 난 설날이라도 교회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와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 것은 그건 연단 받은 믿음 강한 믿음이 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볼 때 강한 믿음을 가진 분들이 오늘 나오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칭찬받을 것입니다. 참된 친구들 이런 것은 이러한 연단을 통해서 시련을 겪어서 알아봐야 참된 친구인데요. 옛날에 중국 전국시대 제나라 제상 관중의 젊은 시절 우정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그걸 관포지교라고 말합니다. 관중은 친구 포숙이와 함께 굉장히 서로 친했는데 둘이 함께 장사를 했어요. 했는데 이익을 나눌 때 언제나 관중이 이익을 많이 가지고 포숙아에게 이익을 적게 주었습니다. 그러니깐 친구들이 와서 야 이 관중은 가짜다. 너 같이 일해가지고서 돈벌이 했는데 관중이 이익을 많이 가지고 너는 적게 가져왔는데 자식지간 나쁜 사람이다. 그러니깐 포숙아가 마음이 그렇지 않다. 우리 다같이 장사해서 이익을 봐서도 관중은 나보다 가난하고 그리고 돌봐야 될 가족이 많기 때문에 이익금을 좀 많이 가져가는 것은 다당한 일이다. 그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친구들이 자꾸 참수하는 것을 이 포숙아는 관중을 이해했습니다. 같이 장사해서 같이 돈 벌었는데도 많이 이익을 가지고 하는 것도 가족이 많고 가난하기 때문에 많이 가져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번은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데 생명의 위험을 당했을 때 그만 관중이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포숙아는 혼자서 적분을 막아내는데 아유 목숨이 날라갈로 당했지. 전쟁을 마치고 돌아오니깐 친구들이 야 너 관중하고 친구하지 마라. 지자식 저 전쟁할 때 말이야 같이 죽도록 마지막 싸워야지 어려우니까 자기는 도망을 쳐버리고 너만 혼자 싸우게 해서 너 죽을 뻔한다고 했냐. 그럴 때 포숙아는 말이 안 그렇다. 관중이 도망을 친 것은 늙은 어머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머님을 섬겨야 되겠으므로 목숨을 죽으면 안 되겠다고 도망을 친 것이지 나를 버리려고 도망친 것이 아니다. 또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흔히 포숙아는 관중을 이해를 했기 때문에 관중을 감싸고 좋은 친구로 이해를 했었는데 나중에 관중은 머리가 좋아서 진나라의 재상에 되었으니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가 그의 기록에 남기기를 나를 낳아주시는 우리 어머니시고 나를 참으로 이해해 준 친구는 포숙아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다고 말한 것이죠. 여러분 좋은 친구가 되려면 이해를 해야 되지 이해를 안 하고 오해를 하기 시작하면 좋은 친구는 절대로 안 됩니다. 같은 부부간에 살아도 부부간에 절대로 이해하려고 해야지 오해하려고 하면 싸워요.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면 다른 사람을 오해하게 돼요. 그러나 모든 일이 생길 때 내 중심으로 생각하지 말고 상대방이 왜 저렇게 할 수밖에 없느냐 이해를 자꾸 하려고 해야 돼요.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한다는 건 참 힘든 일입니다. 모든 일이 이해로부터 화해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해 안 하면 오해를 하기 시작하면 끝까지 싸우게 되고 일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해하려고 예를 세야 되는데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지 않았었으면 우리 벌써 죽었어요. 우리의 불이하고 추악하고 더러운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육체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끝까지 참으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기 때문에 오늘로 우리 살아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이해 안 하시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벌써 벌받아 죽었을 것 아닌 것입니다. 대구나 가정생활에는 부부간에는 이해해야 됩니다. 남자가 다르고 여자 다르지 않습니다. 남남길이 모였는데 성격도 다르고 경험도 다르고 교육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릅니다. 그 다른 것을 내 표준에 의해서 판단하면 끝까지 대결될 수밖에 없죠. 내 표준에 의해서 판단하지 말고 상대방의 처지에 서서 무엇이든지 생각해 보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성하는 관중을 자기 입장에 서지 않고 자꾸 관중의 입장에 서서 받아 이익금을 많이 가져오는 것은 가난하고 가족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 전쟁에 도망친 것은 늙은 어머니가 계시기 때문에 어머니 보양하려고 도망을 친 것이다. 그렇게 자꾸 이해하니까 서로 친구가 되죠. 아, 저 자식 똑같이 장사했는데 왜 지만 많이 이익금을 가져가느냐 나쁜놈 도둑놈 아니가 그러면 뭐 친구 끝났죠. 전쟁하다가 둘이 다 목숨이 경각에 달리는데 나를 버리고 지만 도망쳐 나쁜놈의 새끼 니 잘 되는가 보자 그러면 뭐 안 되는 것이죠. 이해한다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늘 실천하면 여러분 우리가 좋은 친구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편은 언제나 아내의 입장에 서서 아내를 생각하고 이해해야 되고 아내는 남편의 입장에 서서 남편을 이해하고 그리고 이해를 하면 서로 동정을 하게 돼요. 감사주게 돼요. 덮어주게 돼요. 이해를 하면 덮어주게 되고 그리고 인내하게 참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어요. 이해를 못하면 까바리고 핥히고 짓밟고 서로 헤어질 수밖에 없어요. 부부간도 서로 이해를 해야 부부간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고 친구는 또 친구대로 서로 이해를 하려고 애를 많이 써야 됩니다. 상대를 상대편에 서서 이해하려고 자꾸 애를 써야지 오해를 해서 파헤치기 시작하면 친구가 되지 못하죠. 그러므로 디모덴은 연단을 통해서 증명이 되었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다른 사람들은 바울을 떠나가시나 디모덴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끝까지 바울을 편에 서서 같이 따라 붙였다. 끝까지 같이 따라 붙였다. 그래서 연단을 통해서 바울 선생은 디모덴은 내 자식 같다. 자식이 부모를 섬긴 같이 디모덴은 나를 섬겼다. 나는 오늘 이것을 읽으면서 설교 준비하려고 읽으면서 속으로 웃었습니다. 요사이 자식이 부모 따르는 별로 없어요. 자식이 부모를 따를 때는 부모가 부자고 돈이 많으면 따르지요. 상속해달라고. 그렇지 않고 자식이 손에 날 것 같으면 부모를 따르지 않아요. 나는 최근에 이야기를 읽었는데 참 재밌는 실화를 보았습니다. 어머님이 치매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서 대수변을 가리지 못하고 밤인지 낮인지 모르고 자식 얼굴도 몰라봅니다. 그러니까 자식들이 다 미워하는 거예요. 다 어머니를 안 보려고 하는 거예요. 대수변을 받아내기 싫어하니까 그래서 둘째 집에 가서 쫓겨나고 셋째 집에 가서 쫓겨나고 넷째 집에 가서 쫓겨나고 다섯째 집에 가서 쫓겨나고 어머니가 갈 데가 없어요. 그런데 그래도 맘며느리가 좋다고 맘며느리가 다 갈 데 올 데 없는 어머니를 집에서 모시고 그리고 대수변 받아내고 어머니를 돌봐주었습니다. 하루는 날이 따뜻한 봄날에 마루에 앉아서 그 치매에 걸린 어머니 어깨를 이렇게 만져주고 있었어요. 어깨를 이렇게 만져주고 치매에 걸린 어머니가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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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당을 보고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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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뭐가 저기입니까 저기를 파면 뭐가 나온다 저기를 파면 뭐가 나온다 그러니까 옆에 듣던 사람들이 또 헛거미가 지폈다 또 헛소리한다 그러나 어머니가 눈을 내려가 저기 저기를 저기를 파면 무엇이 나온다 저기를 파면 거기에 동서들도 있었고 다른 사람들도 전부 다 깔깔 웃고 어머니가 완전히 돌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맏며느리는 그 말이 귀에 담아들었습니다. 왜 어머니를 사랑하고 어머니를 돌봐주기 그런데 사업이 망했어요 남편이 망해가지고서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고 살기가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말이 자꾸 기억이 났는데 어머니가 세상을 떠서 무덤에 장사를 지냈어요. 어머니 생각이 나서 그 마당을 파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부엌칼을 가지고 와서 마당을 파요. 판이 뭐 나와야 말을 하죠. 그런데 할 수 없어 집안이 가난해지니까 그 마당에 누가 옆에 있는 부잣집이 거기에다가 주차장을 만들면 돈을 좀 주겠다 그래요. 그래 남편이 주차장 만들어라 쇠를 좀 파겠다. 그래서 공사한 일꾼들이 와서 그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아스팔트를 까려고 땅을 파는데 그 맘메우리가 떠나지 않고 곁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술을 사와가지고서 일꾼들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발레에서 넣는 것처럼 변명을 만들어서 주차장 파는 데 지키고 있습니다. 한참 바람이 어! 여기 사기 그릇이 하나 있다. 보인이 벼락같이 뛰어가서 확! 사기 그릇을 주었어요. 주여서 뛰어와서 벌벌을 떨면서 그것도 방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열어보니까 이런 금덩어리가 다섯 개가 들어있어요. 그 어려운데 이 금덩어리가 다섯 개 아, 열 개나 들어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그 시어머니에게 감사를 하고 그 금덩어리 세 개는 숨기고 일곱 개를 가지고 남편에게 사업에 서라고 주었습니다. 남편도 너무너무 어머니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그 형제들과 신우이들이 시동생들 뭐 다 와와가지고 세상의 어머니가 그렇게 고약할 수가 어디 있느냐 그 숨긴 걸 갖다가 어떻게 만아들에게만 가르쳐주고 우리에게는 안 가르쳐줬냐 자기들은 부모 안생겼으니까 짐에 걸렸다고 다 있는 데서 저기 저기 팔아 저기 팔아 해도 다 웃었는데 그 만명이 그걸 얻었어요. 그래가 사업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는데 너무나 고마워서 어머니 무덤에 부부간에 절을 하러 갔는데 그 부인이 그 무덤에 꿇어 앉아가서 어머니 너무나 감사해요 이 어려운 데 금떡거리 열 개를 주어서 남편이 또 어 열 개 왜 내 얘기는 일곱 개만 아 그만 말 잘못해가지고 숨겨놓은 세 개까지 남편에게 뺏겼다고 그러나 그러나 이 어려울 때 부모를 잘 받더니 침에 걸린 어머니라도 마지막 가기 전에 그 착한 며느리에게 저기 땅 파보라고 갔거든 그 어머니는 원래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부자여서 재산을 많이 남겨줬는데 그것을 다 청천해가지고 금을 만들어가지고 필요할 때 쓰려고 몰래 몰래 해서 마당에 파묻어놨어 아무도 안 아켜주는데 나중에 세상 떼면서 며느리에게는 아르켜주고 치매가 걸려도 잘해주면 진정이 나온다고 그러므로 치매에 걸린 부모라도 잘 받들라고 요사이 자식들이 부모를 잘 공경하게 하려면 통장을 많이 만들래요 왜냐하면 그것도 돈이 없으니까 통장에다가 천원 오천원 만원짜리 통장을 한 열 개쯤 만들어서 벽에 밑에 놓고 항상 아침에 통장을 들여다봐요 그러면 며느리가 와서 어머니 그거 뭐가 있습니까 안 돼 내 죽기 전에 안 보여줘 항상 벽에 밑에 넣고 자고 언제나 밖에 나갈 때는 품에 끼고 가면 며느리들이 야 저게 굉장한 게 들은가 보다 언제나 나에게 잘하는 며느리에게 이거 준다 그러면 죽을 때까지 충성을 다하고 열심을 섬기고 나중에 죽은 후에 통장 열어보니까 다 합쳐도 만원도 안 되는 그의 요사이 자식들은 부모가 무엇이 있어야 섬기지 부모에게 바랄 것 없으면 그냥 돌아서는 것이 일련대 옛날엔 그렇지 않았었어요 옛날엔 정말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부모를 잘 섬기는 그러한 미풍양속에 있었습니다 요사에 우리 한국의 효가 사라졌어요 우리 한국에 근본적으로 윤리와 도덕을 세우려면 효를 먼저 가르쳐야 됩니다 부모를 잘 받들고 섬겨야 됩니다 성경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세상에서 잘 떼고 장수한다라 효우를 하면 하나님도 인정해 주시고 장수하고 복을 받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여기 말하기를 디모데는 자식이 부모를 섬기는 것 나를 따르고 섬겼다 그것은 많은 연단을 통해서 이미 증명이 되었다 많은 고난을 통해서 그것이 진실하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다 그러므로 부부도 행복하게 해로워하는 것은 같이 고난을 통해야 됩니다 고난당할 때 서로 이해하고 동경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대반하고 이혼하고 말아요 고난을 같이 겪으면 겪을수록 더 정이 깊어지고 더 사랑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친구들도 같이 고난 때 같이 해준 친구는 영원히 같이 있는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할 때 가짜 진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불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진자를 나타낸 중요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